어떻게... 뭐라고 그래? 커플 반지나 커플 톤 잡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찍어 아, 이거? 그걸 빼야겠다, 이걸 이쪽으로 끼고 안 아파? 뺄 때? 아파 불러줘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 끊어졌어? 얘가 불길해 됐어 봐봐, 잠깐만 있어봐 너무 멋있다 저런 거 거쳐오면 진짜 멋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돼? 못하는 게 뭐야? 됐어 짱이다 이렇게 내가 오늘 예원이 만난 일에 손 제일 많이 잡는 거 같아 이렇게 할까? 그게 더 훨씬 멋있다 이렇게 할까? 오, 그게 더 훨씬 멋있다 오, 다 알았어 손 잡으려고 연습했구나 진짜 멋있구나 그냥 뭐 이제 손 잡는 거 뭐 많이 잡았는데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뭐 손 잡는 거 가지고 이제는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,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팔, 머리에 내려요 오, 예뻐 아우, 귀여워 자 우리도 입을까? 파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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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입었어요 하이파이브 아유, 무서운다 누구 닮아서 이것도 어떡해? 입었어? 잘 어울리네 나 입고 올게 얘 좀 보고 있어줘 루미야 이리 와 가자 루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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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석 씨랑 루미가 닮았어요 루미야 엄마 쟤가 카메라를 안 해 이렇게 얌전해? 루미야 야 너 잘 웃는다 역시 배우가 키우는 강아지라 오케이 잘 찍었어 사진 찍을 때는 아주 프로페셔널하다 루미가